절벽입니다. 절벽. 절벽 위에 저렇게 전망대가 있군요. 산마전편에. 산마전편이구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데크 계단 따라 올라가고 있구요. 2023년 5월 27일 토요일.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반정도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는 대덕산 정상 데크 몇개 대피소 지나왔구요. 여기는 산불감시초소가 앞에 있군요. 경치가 좋습니다. 산 너머 맞은편에. 절벽 전망대. 절벽 전망대도 있고. 비가 살포시 내리는 것이 시원하니 등산하기엔 딱 좋습니다. 혹시 저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? 저 건너편에 저 전망대. 저 한 번 가보고 싶네. 왠지 저기 한 번 가보고 싶네. 저기요. 산 건너편에 전망대 저기. 저기요. 어떻게 올라가죠? 저기 내려온 길이 있어요. 흠한 모양이죠? 흠한 모양이죠? 안 되겠다.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돼. 그렇죠. 맞아.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야 돼. 저건 다음. Next time. Next chance. 다음 기회로. 반대방향이라고. 그러네 그러네.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. 천천히 줄서가 돌아서 이래. 응. 맞다 맞다. 안 된다. 답 안 나와요. 여기에서 보면 똑같아요. 멀리서 보니까 좀 멋져 보여서. 멀리서 좀. 저기서 우리 바다 멋져 보여요. 그렇겠죠? 저기서 우리 바다 멋져 보이겠죠? 좀 가까워요. 하하하하하하. 난 짧게 자세였어. 내가 들렀어. 저까지는 잘 안 줬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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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리대로 하시죠. 하하하하. 순리대로. 네. 무리하면 안 됩니다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. 경치는 참 좋습니다. 아까 그런. 절벽 데크길 같은 거 보면은. 눈이 정말 시원해지는 것이. 하. 하. 요런. 오솔길 산길. 분위기가. 참. 산에 오면은. 요기 제일 기분 좋아. 요런 길 걸을 때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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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인간이 삽질 했겠는데요 군인들 옛날에는 군인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요새는 값싸지도 않아 많이 비싸졌어 그렇죠 그렇지 아 맞아 이쁘당 길 이쁘다 완전 오솔길이네 이야 맞은편에 한사람 오고 그림이다 그림 다시 여기 노바디 어헤드 이야 길이 예쁘다 여기 educ기 아이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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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이 아이약 não 응